그 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 그라주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제 그 컨테이너 컨테이너 빌려 가지고 컨테이너에서 이제 일을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폰탄에 있는 그 코팅 공장을 빌려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연구하면서 물품 만들고 이제 그랬는데 어떤 때 밤새면서도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도 이제 와이프가 돼서 딥터 서포터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내가 힘과 용기를 얻는 거죠 나 이거 할 수 있다 그런데 뭐 돈이 2만분 뭐 그게 뭐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오를 못가잖아 그런데 이제 그때 쓰던 제가 그 로우 매트리얼이 근데 저한테는 안 팔아요 저한테는 안 파는데 근데 그게 있어야 내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그 색깔을 맞출 수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정직 성실이 나오고 제가 그 회사에 가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네가 쓰는 그 컬러를 딴 걸로 바꾸면은 내가 얼마인지 써버려 할 수 있다 한번 트라이로 안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컬러를 살 수 없으니까 내식으로 한번 해주면은 염가루 또 그것도 마야 되지 그 쓰는 용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한번 트라이로 해보겠냐고 그러니까 그때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성공을 했어요 그 컬러로 그건 얼마인지 내가 살 수 있거든 어 그건 또 싸고 그 내가 그 전 회사에서 만든 것보다 더 기가 막히게 품질이 좋아 그렇게 마다하고 안 사겠어요 그거 다 그 실험한 결과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산 그 첫번에 그 6개월 안에 이제 제가 그 물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그분들에게 납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의 6개월 안에 내가 150만불을 벌었다고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크레이드바 아이디어예 그러니까 그 창조성에서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무조건 이노베이션이 따라갑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된 것이 이제 듀라코 프로덕스 존경하는 동토경제인 여러분 낯선 땅에서 한민족 특유의 창의성과 성실함으로 기업의 성공을 읽은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한상 멤버를 했거든요 한상이라는 것이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사업하는 그러한 조직이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헌일이 글로벌 한상 드림이라고 그 재단을 갖다 세웠어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뭘 좀 기여한다면은 해 줄 게 있다면은 재단을 세워서 거기에 장학금을 갖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돕자 도움을 얼마큼 좋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재단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재단도 지금 제대로 돼가고 있고 한상대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자원이라는 게 풍부치가 않습니다 이제는 이노베이션 스루 크리에이브 아이디어스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이노베이션 하는 남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리딩 CEO가 여러분들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그 10기 평통 LA지부 평통 회장을 제가 받았거든요 평통 회장이 돼가지고 그때 제일 많은 우리 멤버가 제가 할 때 한 300명이 돼서 거만 300명 제가 그 동독적으로 받는 게 그때 어디까지나 나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가 되자 진보구 좋고 진보도 좋고 도시도 좋으니까 하나가 되자 그래서 그거는 제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명기 회장님은 이미 익히 우리 동포사회에서는 널리 알려주신 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을 통해서 이룬 본인의 모든 커리어를 마지막에 밝은 미래 재단이라는 재단을 통해서 많은 후원 사업을 하셨고 지금은 도산기념사업회라는 중책을 맡으셔서 여태까지 큰 초석을 다지신 분이시죠 제가 30년을 모시고 도산기념사업회를 하는 동안에 제가 홍 회장님께 가지고 있는 생각이 홍 회장님은 자기가 아시는 것과 삶이 아주 일치하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 회장님께서 은퇴를 하셨어도 홍 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많은 경험과 또 그런 네트워크들이 우리 차세들에게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역할을 홍 회장님께서 계속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되는 영역을 시작합니다 아! 네! 이미 이 가방을 만들고 뭔가 하시는 것이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하시는지 표시를 만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 그냥 바로 making 제가 직접 만들었다 네 와우 그 한국말에 시원 섭섭하다는 말이 있어요. 저도 이제 20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바톤으로 옮길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말 헛일이 많다고 하기만 하면 부족한 일이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다 맞추지 못한 게 정말 유감스럽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통사당과 대한인국민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미주도상기념사업 이 세 단체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우리 차세들을 육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샌프란시스코가 로맨틱 칸슬리인가 봐요. 그래서 바울트를 타고 몇 시간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많은 컨버세션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그분의 마음을 캐치한 것 같아요.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서로가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정말 그때 받은 그 사랑과 그 존경은 정말 남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나같이 행복한 사람도 없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말 사랑하였습니다. 플리어 With sencill